에잉! 김어른! 지화 생일인데 인싸들이 나오라는 거 미세먼지 싫고 돈 쓰기 싫어서 모니터 앞에 초코파이로 케이크 만들어놓고 너보고있다 축하해줘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세요 저는 재작년 생일에 던저렘파이퍼 페스티벌 갔었어요 난 생일파티도 안 했어 c.발 아 저 바람되면 새거게 아 왜 이렇게 덥지? 빠르게 갔다와 빠르게 자 너프된 베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 못 때리냐? 어 뭐야? 어 뭐야? 튕겼나? 어우 쉣 진정 징크스 믿고 있었다구 아 아 속고하기 너무 길어 아니 물어 하나 잘하는데 사이러스 죽을걸 그랬나? 네이스 원래 캐릭터가 오면 킬 줘야 되거든 뭐해! 도 CS 1 딜거야 아 아이씨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 그냥 킬이도 올라갔어 아유 고맙습니다 하던대로 하시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ㅎㅎ 네이스 오오 오 쉣 야 야야야야야 안 Republicans 망했어 망했어 아 아 씨발 내껀데 아 개새끼들 뭐야 저거? 훨씬 나갔냐? 내가 뭐 핫바지로 보여? 마나문의 카이사 한번 해볼게요 말 많으니까 한번쯤은 해볼만하지 마나문의 카이사 가려면 폭결에 맞은팔 들어야함 신발에 비스킷 가지마라 절대 집중이 아니고? 폭결? 여기 간다구요? 이거 그러면 연운 먼저 가야되나? 곡괭이를 먼저 가야되나? 아 곡괭이 상태에서 마나문의 돈을 모아서 가는거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다왔어 지환오빠 쿠키백 깨웠지? 네이스네이스 해주세요 네이스네이스 네이스네이스 채팅창 올라오는 지환이 수학여행 갔을때 애들이 깨워주지도 않고 차라리 치약장난도 안해줘서 울어졌다 나 치약당했었는데 눈 밑에 발라더라 일어나니까 눈 밑에 존나 따가운거야 지환이 그럼 일어나서 존나 유쾌한척 아 뭐야 이렇게 맞아 거기다 정색하면 안돼 아 뭐야 누가 이랬어 아 근데 이제 화장실 가서 문 닫고 혼자 웃는거지 이제 나의 손 밑에 조경발려받냐? 이불 덮고 눈물 흘렸다 그건 좀 심했네 가조 살려줘요 가 내려올 내려올 쭉 빼야돼 쭉 빼 쭉 빼 worship 쭉 빼 오 이거 knows 없다 아 오르가나 존나 잘한다 느낌 있어요 우리 팀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카이사로 사파이어 수정? 이 새끼 뭐지? 미친년인가? 아니에요 검은티가 3개가 있고 힌티 하나랑 옷이 많이 없긴 해요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집에서 겜만 하는데 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잘하잖아 남들 옷 살 때 스킨 샀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근데 뭔가 옷 살 때 입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찐특기인데 거기 가면 말 잘해 형들 진짜 옷 하시는 분들이 말을 진짜 잘해 옛날에 나 옷 사는데 옷 입어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 이렇게 옷 만져주더니 나이스 핏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 뭐지? 웃기긴 했는데 어버가 기분 좋잖아 나이스 핏 이러고 그냥 가 바로 샀잖아 바로 샀잖아 그래 왜요? 궁 있는데?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뭐야 이거 불쇄불쇄불쇄불쇄 아 아 할 거 다했다 나는 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일 오세요 저거 좀 먹을게요 이드님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뭔가 맞으니까 화나잖아 자 여기 마나무네 카이사가 지금 솔직히 게임이 터지긴 했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포깔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이진화가 너무 느리고 홍독이 너무 느려 뭐야 고맙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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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종우영 꺼였어요 네 아 아 아 아 압구 서럽다 음? 이게 중견기업 그 서러움인가? 앤디션 Vs 보물주 찬밤님 그거예요? 승급전이에요? 쯧 어쩔 수 없네 어어 나이스 야 이 새끼 죽여 개 이 새끼 죽여 아니 저건 뭐야 아 얘가 오우 쉣 따져 따져 따져야 되는데 아 아 좋았는데 케넨 아 아 할 수가 없네 아 게임 같다 아니 그냥 서포 카미엘로 전판 이기고 왔길래 그냥 했는데 닫지 않아고 할 걸 그랬다 못 이겨요 아칼리 크면 똥 싼건 믿은데 내가 고통받아야 해 존나 억울해 아 뭐야 저거는 아 도와주세요 씨발 아 왜 안나가줘 왜 아 아 이렇게 막아달라고 아 진짜 센스 존나 없네 뭔가 막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드네 아 너무 세 어 땄다 땄고 살아가면은 오히려 딴다고? 오우 오우 쉣 네이스 젠장 렉살 잘하는데 떼 에이 이있 워향 그 け 아 sea 큰 에이스 AD 갭으로 이기나? 얘들아 이거 봐야돼 얘 죽여야돼 그렇지 아 좋았다 알렉 뭐야 방금 네이스 오우 오우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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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이기네 AD AD 겟잇 미스포 미스포 잘했어 그냥 나를 만났잖아 그냥 비가 오면 없이 졌잖아요 미포 잘했어 아 승격전 봅시다 오우 뭐야 APC바나 아니? 아니구나 아니 왜 한거야 탑시바나 어 아 잘해봤구나 X됐네 이거 아아 잘못 눌렀다 오오 오오오 오우 프레스 오우 진짜 지바나 믿고 있었다구 아니 샌드? 안 나왔는데 칼리 궁 있어 뭐야 칼리에 갔나서 죽겠다 아 나도 받았다 우와 좋았다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아 진짜 툴을 저렇게 써야 되나? 하하하하 그렇지 케네플 근데 지선이 얼굴 꺼기 전에 목소리만 듣고 존자넣이 그만 중인 줄 알았는데 성장이가 막 동질감부터 편안해지 네 저 그래서 저 캠 까기 전에 좀 G순위들 있었는데 캠 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진짜 핑거스냅스인 줄 알았어 진짜 정확히 야설 쓰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 진짜 시청자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오 쉣! 네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아이고 칼리스타 불쌍하네 아이 케넨님 칼리스타한테 넌 뭘 하지마 칼리 잘했어 저기 나잖아 괴물치잖아 어? 칼리스타 잘했어 혹시 보고 계신다면 자신감 잃지마요 칼리님 잘하는 사람이야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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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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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팀 칼리 칼 칼리